2023년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목포시 전 부서가 중식시간 휴무제 를 시행하는데요. 점심시간 보장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앞서 10월 4일부터 목포시 8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시행되는데요. 우선 시행 8개동에 안내 요원을 배치해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지금부터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무인 민원 발급기뿐만 아니라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시가 되겠습니다.